자막제공자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지,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지 축하를 잃었다, 애들 오늘은 당선 인사사 오리신칸 축하합니다 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학교 했는데 꼭 당선 인사 감사 부자에게 세금을 세민에게 복지가 바로 이게 경제민주화의 국어였는데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양극화되고 경제가 민주화가 아니라 독재화가 재벌 독재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하고 더 투쟁하자 이런 의미에요 더하라고 대표님이 더 열정적으로 더 고민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투쟁하시길 바라는 의미였어요 사랑 부탁드리고 더 사랑하시고 더 고민하시고 나아들 중부하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